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 등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언론인 단톡방을 내사 중인 경찰이 앞으로 정식 수사에 나섭니다. 한식 가운데 나트륨 1위는 탕이나 찌개류가 아닌 비빔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행 자제 지역인 서아프리카 브루키나 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 작전으로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12일에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12일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무역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서명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긴 탓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며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제를 부과해야 하며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 등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언론인 단톡방을 내사 중인 경찰이 앞으로 정식 수사에 나섭니다.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지난 10일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식 가운데 나트륨 1위는 탕이나 찌개류가 아닌 비빔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식 메뉴 조사 결과 비빔밥 1인분에는 나트륨이 1,050mg이나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류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간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이현경 교수는 한식 대표 메뉴 중 1인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1,050mg의 나트륨이든 비빔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나트륨 하루 제한량인 2,000mg의 절반가량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현경 교수는 논문에서 장류 염도를 간장 12%, 된장 9%, 쌈장 6%, 고추장 5% 이하로 낮출 것을 제한한다며 100g을 기준으로 하면 간장은 4,500mg, 된장은 3,500mg, 쌈장은 2,500mg, 고추장은 2,000mg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버스노조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기금, 공공영버스 등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은 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나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며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속한 10개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에 파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역버스노조는 총 193개 버스 회사 소적으로 파업이 진행되면 1만 7,9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파업 참가 인원은 3만 2,300명으로 예상됩니다. 여행 자재 지역인 서아프리카 브루키나 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 작전으로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은 이 여성의 이름을 장모시라고 밝히면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군 병원에서 11일에 이 여성을 검진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 심리치료 등을 한 뒤 퇴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까지 브루키나 파소 전역을 철수 권고로 지정했으나 같은 해 6월 정세 완화로 북부 4개 주만 적색경보를 유지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여행 자재인 황색경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브루키나 파소에 대한 상향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